자 그래서 왁스까지 실했습니다. 왁스 칠하는건 너무 좆바지기 때문에 합심해서 합심은 이씨밭이? 합심해서 존나 묻어갔습니다. 우리 단태 형님의 차는 역시 완벽해졌구요 젖은건 좋은거죠 유리막 코팅을 좀 해야겠다는 것을 보시면 기스가 아까 남겨 있었거든요 작은 돌들이 한태 형이 욕을 하고 있어요. 닦으면서 욕 나오죠 형 반팔순 형이 노예질을 하고 있습니다. 폐륜 이게 여러분 차가 쓸데없이 커요 뒷방댕이 보세요 거대합니다 오늘 또 숙련된 조교 백단태님께서 차를 목욕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고 계시구요 지금까지도 현재 1시간 30분째 흑인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형 염전노예 같아요 염전노예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아직도 뭔가 차들이 그냥 모터쇼야 모터쇼 여기 주세요 이제 완벽을 추구하는 남자 염전노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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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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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